내놓은 말이야! 놔! 아빠야, 놔놔! 30분짜리 언니 주제! 아이고, 저리 타이가 와 진짜! 옷 좀 잘 좀 입고 다녀. 남편들까지 엮여서 어쩌려고? 이따물어! 너 이러면 시집가서도 쫓겨나! 너와 나 잘 잘 보면 돼! 주웠냐? 나 왔어? 얻어왔냐? 야! 은별아! 은별아! 은별이 왔니? 어, 언니도 와 있었네. 우리도 딸 하나 더 낳을 걸 그랬어.